그 밥이 왔는데 얼마나 이쁘게 잘 없디까 이러고 들어가거들랑 놀보 계집이라도 후회해서 전국간에 다소간 주었으면 좋으련만 놀보 계집은 놀보보다 조금 더 독하든가 보더라 놀보 계집은 놀보보다 조금 더 독하든가 보더라 시작 놀보 계집은 놀보보다 조금 더 독하든가 보더라 놀보 계집은 놀보보다 조금 더 독하든가 보더라 그러고말고 아마나 그거야 그 느낌 바쁘던 주걱자루를 들고 중문에 딱 붙어섰다 바쁘던 주걱자루를 들고 중문에 딱 붙어섰다 아니 여보 아니 여보 아지배미고 통화배미고 아지배미고 통화배미고 세상이 다 귀찮아오 세상이 다 귀찮아오 언제 내게 전국을 갖다 맡겼던가 언제 내게 전국을 갖다 맡겼던가 안아 밥 안아 밥 안아 돈 안아 돈 안아 쌀 안아 쌀 이렇게 진짜 이렇게 기고만장하고 이렇게 막 돼 먹고 이렇게 못됐을 수가 있을까 싶어 독하고 그쵸 참 맘 놓고 진짜 능멸하는 거잖아 그 어쩌가 지금 이걸 보면 얼마나 흥부가 진짜 기가 막힐까 싶어 그렇게 해줘야 돼요 저 독한 년 아이고 듣는 사람이 에라이 독종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말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냥 이게 그걸 살려주는 거야 이러고 들어가거들랑 시작 이러고 들어가거들랑 놀보 계집이라도 후회해서 전국간에 다소간 주워쓰면 좋으련만 놀보 계집이라도 후회해서 전국간에 다소간 주워쓰면 좋으련만 놀보 계집은 놀보보다 조금 더 독하든가 보더라 놀보 계집은 놀보보다 조금 더 독하든가 보더라 바쁘던 주걱자루를 들고 주문에 딱 붙어섰다 아니 여보 아니 여보 아지베미고 토마배미고 아지베미고 토마배미고 세상이 다 귀찮아오 세상이 다 귀찮아오 언제 내게 전국을 갖다 맡겼던가 안아밥 안아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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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쌀 안아쌀 하고 밤을 때려놓으니 하고 밤을 때려놓으니 형님한테 맞는 것은 여반장이여 형수한테 뺨을 맞아놓으니 형수한테 뺨을 맞아놓으니 형수한테 뺨을 맞아놓으니 형수한테 뺨을 맞아놓으니 한아리빈 형수한테 뺨을 맞아놓으니 돌고 땅이 저거? 저거? 꺼지난 듯 여보시오 경수씨 악을 품어 악을 품어 시작 여보시오 경수씨 독을 품어 여보 여보 아주머님 여보 여보 아주머님 여보 여보 아주머님 형 속으신 여보 여서 여보 기원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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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수가 시안에 뼘치에 넣은 법은 구금 적은지 어디서 보았소? 구금 적은지 어디서 보았소? 나를 잃지 말고 나를 잃지 말고 살 찌개 중지 능지 히로 걸 하여 살찌기 중지 살찌기 중지 능지능을 흘려 아주 박살 죽여줘 아주 박살 죽여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박흥모를 벼락을 세려 죽으면 박흥모를 벼락을 세려 죽으면 염라국을 들어가서 염라국을 여기서 하늘을 내야지 염라국을 들어가서 시작 염라국을 염라국을 봤어 부모님을 배웁는 날은 날은 부모님을 배웁는 배웁는 날은 새 새 원정을 염라국을 염라국을 어려려던 염 새 원정을 염라국을 염 염 염 그나 하지 하여 못 죽는가 다시 오자 박지를 여 왜 나를 아는지 만들어 가 그건데 어찌하여 못 죽는 그날 어찌하여 아니야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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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죠 문 은하 메운 가 하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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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처럼 메운 가 하 하 하 매운 걸 먹은 사람처럼 풀면 풀면 저 그 집으로 건너간다 저 그 집으로 건너간다 매운 것이 잘 안되니까 매운 거 헛 시작 매운 거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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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처럼 사람처럼 고음 매운 거 헛 매운 거 헛 울며 저 그 집으로 저 그 집으로 저 그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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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에서 밑으로 꺾어내리는거야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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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저희도 정의 짐으로 건너가고 간다. 어렵죠?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죽이 steel 죽이 죽.. 감사합니다.